노화 방지를 위해 고가의 안티에이징 화장품과 피부과 시술을 많이 하는데 만약 비용이 전혀 안들고 오히려 돈을 절약하며 더욱 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방법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피부에 발라 일시적으로 각질을 제거하거나 리프팅을 시키는 방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몸속 세포 단위부터 재생되는 방법을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영상 오른쪽 밑에 빨간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종모양 누르시면 앞으로 건강 관련 유익한 영상을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으니 눌러주세요. 집을 오랫동안 깨끗하게 잘 관리하려면 자주 청소를 해야 하고 크고 작은 유지보수를 통해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집집마다 집 상태가 천차만별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요. 우리 몸에도 이런 청소부와 재활용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오토파지 또는 자가포식 작용인데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자신을 뜻하는 오토와 먹는다를 뜻하는 파지를 합쳐 자신을 스스로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파지란 세포에서 일어나는 재활용이자 청소활동인데 세포 내 낡거나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소기관 같은 것을 분해하여 재활용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세포의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질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의 연구에 자신의 인생을 바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노벨 생리의학상 분야의 단독 수상자가 될 만큼 오토파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수천 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놀라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단식입니다. 음식을 섭취했을 때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과 반대로 글루카곤은 혈당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을 때 혈당을 높이기 위해 분비되는데요. 단식 상태일 때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이 글루카곤이 바로 오토파지를 자극하게 됩니다. 따라서 16시간 이상의 간헐적 단식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여 단순히 체중감량 뿐만 아니라 세포의 청소 및 재활용 역할까지 하여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식을 할 경우 체지방을 줄이고 안티에이징 및 근육량의 증가를 돕는 성장 호르몬까지 분비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단백질 합성 조절 신호 전달 체계인 엠토르가 오토파지를 억제하는데 엠토르는 단백질 섭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치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가끔 단백질 단식일을 가져 엠토르 수치를 낮게 유지하고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강의 식사의 저자이자 바이오 해커인 데이브 아스프리도 주 1위의 정도의 단백질 단식일을 권장하는데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15에서 25g으로 제한하여 근육 손실 없이 세포를 청소하기에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엠토르를 한번 억제했다 단백질을 보충해주면 엠토르가 급격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 증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수적이고 만성적인 단백질 결핍은 뇌와 몸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너무 자주 단백질 단식일을 갖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내용 함께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